한글자막 by 한효정 사인을 하고 있습니다. 아니 오픈일이 오픈일이 없는데! 지금 이곳에 더 많은 분들이 얘들아 엄청난 사진을 알려줄게 왜 왜 왜 큰일 잠깐 편의점 가는데 우리 큰일 놓고 왔대 헐 진짜로? 헐 네 여러분들 네 형 그게 웃을 일이야 지금 리더로서? 아니 리더가 챙겨야지 아니 형 지금 그거를 그렇게 해버리게 말할 일이야? 신동이 형 방어 신동이 형 방어 휴교수에서 휴즈 형들이 근데 신동이 형 신동근 뭐가 있네 신동근 여러분들 푸니엘이 아니 형 바로 온대요 미안해 미안해 우리 푸니엘이 눈치도 못 쳤어 내가 푸니엘 어디 갔어 이러니까 갑자기 나 다른 차 산 줄 알았지 아니 푸니엘이 차가 세대니까 아 푸니엘이 아무리 말이 없기로 형 근데 아무도 몰랐잖아 아 불쌍해 내가 푸니엘 봐서 왔겠는데 나도 사인할래 아 푸니엘 아 푸니엘 푸니엘 푸니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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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이 오 Febru 이곳어 어 그래 푸니엘 왔어 오 푸니엘이 없어요 푸니엘이 Crypt 형이 도ikle 저 Lobster 아 뭐야 푸니엘 VS 푸니엘이로 오십시오 푸니엘buat다 푸니엘이 왔습니다 푸니엘 푸니엘 어딜 갔지 네 푸니엘이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사인해 사인 내가 미안해 형 내가 팔 뽑아놨어 비트위바이팅 비트위바이팅입니다 머리가 자랐어요 나도 여기 수영 자랐어 수영도 자랐어 푸니 어디 갔다 왔어? 이거 몰리는 거 아니야? 나 아침에 일어날 때 모습이지 그냥 물티슈 있어요? 푸니 형 어디 갔다 왔어? 이거 벽에다가 사인해야 돼 푸니 형 어디 갔다 왔어? 아니 매니저 형이 저 그거 주스 음료 사려고요 시간 있냐고 해서 시간 있다고 사서 1층으로 오래요 알겠어요 하고 사고 1층으로 갔죠? 아무도 없어요 어? 왜? 어? 지하 1층 얘기했나? 지하 내려갔어요 저희 차가 없어요 차 아예 없어 은광이 형이 잘못했네 내 제목 아니네 갔다 오라고 했네 아니 형이 푸니 형이 있는지 확인하셨어요 우리 차에 확인했을 때 푸니 형이 없었어 그러니까 우리 차 3대니까 차인 줄 알지 갔는데 차 한 대도 없어 뭐지? 어디 갔지? 남편이가 다른 차 타는 줄 알았어 진짜 나 이제 너가 나도 계속 안 나왔으니까 너가 찍어야 돼 남편이 멘트하러? 아 괜찮아 네 이제 우리 또 다음에 사인회가 있어가지고 참석식 네 감사합니다 아 은광이 형 엘 여드름 아 은광이 형 여드름 아 은광이 형 여드름 아 지친 장섭이 형도 잘 그려줬어 장섭이 형 성재 내가 그려줄게 그래 성재가 성재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BAM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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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